스판서드 복면가왕 비비안이의 정제는 방송인 김나영. 찰리 채플린 2R 진출 비비안이의 정제는 방송인 김나영으로 드러났다. 3일 mbc 복면가왕에선 8명 복면가수들의 듀엣곡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1라운드 1조에선 비비안이와 찰리 채플린의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비비안이와 찰리 채플린은 엄정화의 눈동자를 선곡했다. 청초하고 매력적인 비비안이의 목소리와 찰리 채플린의 신비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눈길을 모았다. 찰리 채플린이 2라운드로 진출했다. 이에 비비안이가 솔로곡을 부르며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비비안이는 유쾌한 에너지의 방송인 김나영으로 드러났다. 김진아 기자 mongh98골뱅이나이버.com 사진 복면가왕 캡처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